김포마을 유튜브 마을 크리에이터 처음 이 길에는요 양편에 야생화를 많이 심었었어요 근데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철죽을 심었어요 철죽도 자꾸 파가는 거예요 결국 단풍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마주보게 그리고 단풍나무가 이렇게 길이 되도록 양쪽에서 잡아 당겨주는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설치한 정자입니다 이 길은 당산미 가는 갑입니다 여기는요 그냥 평지길인데요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가볍게 산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숨이 좀 옳지 않아서 아름답고요 꽃향기, 풀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여기 길에 가다보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사이길을 안에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잘 모르고요 계단으로 그냥 훅 지나가는 길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 길로 가면 산을 한 바퀴 돌아서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계단으로 가는 길보다는 훨씬 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운동하는 맛이 나죠 또 노약자들은 여기 이렇게 평식길만 왔다갔다 하셔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아, 아름답죠 아, 아름답죠 카메라 표현되지 않는 아름다움입니다 여기가 당산미 둘레길 입구에요 입구 여기 길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계속 다니면서 길을 낸 거죠 여기 이게 원래 길이 없었어요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서 올라가면 한 15분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길로 돌아가면요 한 정상까지 한 시간 정도? 놀며 놀며 한 시간 정도 운동기계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로 가면 15분까지 15분이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정상의 높이는 790m 아니, 79m 더 괜찮은 길이라 이번라고 장걸래길에서 저기 나무로 가드레이드이 되있는데 저희가 윗길인데요 아래길하고 둘이 만나요 저쪽엔 계단이 없지만 여기 밑에는 계단이 있어서 편하신 길로 철축도 좀 아직 남아있고요. 황매화도 남아있고요. 여기가 숲이 좀 울창해요.